안녕하세요.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나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내 손가락에 내가 끼우는 결혼반지, 해외에서 유행 중인 솔로 결혼식이었습니다. 일본이 솔로 결혼식을 올리는 추세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솔로 결혼식은 같이 결혼을 할 연인이 없지만 일반 결혼식과 똑같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결심하는 결혼식인데 이게 비혼식이랑은 또 다르다고 합니다. 솔로 결혼식에도 똑같이 손님을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예쁜 드레스나 턱시도도 입고 반지도 끼우고 또 자기 손가락에 스스로 끼운다라고 합니다. 채팅창에 그런 건 왜 하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 메인 작가 힘내라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오늘 또 메인 작가 생일이어가지고 본인이 이제 본인을 위해서 써놓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슬프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스스로를 저격한다, 셀프디스, 추기금은 안 받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이 멋지다는 의견도 있고, 더 외로워 보인다는 의견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분도 일단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김지영 씨와 여러분의 사연을 대강, 대충 대신 결정해드리는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코너를 합니다. 오늘 주제는 겪고 싶지 않은 최악의 상황 결정인데요. 재미있는 상황,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말머리 대강 달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과몰입해서 결정해드리겠습니다. 배성재 10을 생방송으로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 또 채팅 참여하면서 드립 날 굴리고 싶은 분들은 보는 라디오, 고릴라 또는 땡카오티비, 땡튜브애라우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선언도 있습니다. 샵 1077번으로 편하게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9175님, 제로 칼로리 아이스크림을 3개나 먹었더니 장 트러블이 엄청났어요. 찾아보니 대체당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성재형도 제로 슈가 제품을 많이 드시던데 장에 문제 없으신가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전혀 문제가 없어서 굉장히 좋은 물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거 조금만 많이 먹어도 굉장히 속이 뒤집어진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뭔가 섭취하는 거는 약간 크게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먹으면 흡수가 되는 것 같은 느낌. 술도 별로 반응 없고 카페인도 별로 반응 없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오상기님. 생애 처음으로 새 차를 사려고 하는데 SUV를 사는 게 좋을까요? RV차를 사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모형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RV가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승용차처럼 약간 차고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고 그래서 딱 붙어있는 승차감?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은근 편해요. 그 외건 스타일이. 그런데 이제 그 모양 자체가 좀 애매하다라고 해서 싫어하는 분들이 있죠. SUV 아니면 그냥 승용차. 세단. 이 두 가지로 그냥 가는 분들이 있죠. RV 괜찮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타보면 편해요. 육회 공주님. 베리가 출연한 미우세를 봤어요. 육회 비빔밥을 맛있게 드시는 걸 보고 못 참아서 야밤에 육회 초밥을 배달시켜 먹었어요. 육회 초밥 좋네요. 역시 잘 먹는 분들은 아이디어가 좋거든요. 그 육회 비빔밥. 아 맛있었습니다. 3920님. 자취를 시작했더니 귀찮아서 밥을 잘 안 챙겨 먹게 되네요. 제 얼굴 보고 어머니가 속상하셨는지 비타민을 종류별로 사주셨습니다. 하루 8알이나 먹으라는데 비타민 먹다가 배가 차요.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이런 거 잘 챙겨 먹는 게스트가 오늘 함께하니까 이따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까지 먹어도 되는 건지. 5022님. 상해로 여름휴가 갔다가 배텐 들으며 집에 돌아가요. 배디는 빠리 출장 가실 텐데 준비 다 하셨나요? 준비를 지금 이제 가서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챙겨야 되는데. 워낙 이제 출장을 많이 다녀보니까 지금 금방 쌀 것 같아도 또 싸다 보면 또 밤새도록 싸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대강 결정 함께하는 분입니다. 배텐이 낳은 최고의 연반인 김지영 씨와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반인으로 배텐 들어온 지 벌써 6개월이 돼가는데 그 사이에 또 많이 유명해셨어요. 근데 벌써 6개월이 됐네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시간이 빠르네요. 방송인, 연반인, 땡튜버, 브이로거, 인플루언서, 연예인, 배텐러. 제일 좋아하는 수식은 뭡니까? 제일 좋아하는 수식어요? 다 감사하긴 한데 저 배텐러 좋아요. 배텐러가 좋다. 네, 좋습니다. 배텐러 김지영. 곱상자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곱상자 좋습니다. 배텐 들어온 지 1주년이 됐다. 뭐 내년이 되겠죠? 그쵸. 그때 뭐 하고 싶은 세레모니 있습니까? 하고 싶은 세레모니요? 네. 춤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춤을 하고 싶다. 네? 저희는 거꾸로 알아들어요. 그대로 곡해하시네요. 춤만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아, 넌 춤이 딱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 네. 노래, 라이브 이런 거 혹시 원하십니까? 노래 라이브. 뭔가 꼭 1주년이 되면 뭔가를 하시나요? 네? 아니, 축하해드리려고. 저희도 이제 개고길 같은 때는 또 기념을 하고 그러니까 김지영 씨가 원하는, 어필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항상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땡튜브 댓글 보면 예쁘다는 칭찬도 많고 예쁘다는 말은 지겹도록 들었을 수도 있고 어떤 칭찬이 요즘은 좀 많이 끌리나요? 저는 뭐 예쁘다는 말 들어도 들어도 너무 감사하고 좋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 내면에 대한 칭찬해 주실 때 너무 기분 좋죠. 내면을 어떻게 알아요? 말투가 내면을 어떻게 알아요? 내면을 어떻게 알죠? 유튜브니까 뭐 생각이 누가 나잖아요. 말하는 방식이나 또 행동이나 이런 걸로 그런 걸로 칭찬해 주실 때 내면의 아름다움. 그렇죠. 내면의 아름다움. 곱고상스럽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그렇죠. 오늘 뭔가 이제 얼굴 볼터치가 잘 됐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 아, 너무 빨간가봐요. 어떡하지? 아까 그 유리창에 머리 박았잖아요. 저희 녹음 스튜디오에 메인 작가 생일 파티 때문에 일찍 오라고 그래가지고 갑질을 당해서 일찍 와서 인사를 밖에서 하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서 그 주라이공원 티라노스 하울에서 발걸음 소리 같지. 아니, 오랜만에 뵙니까 넋살님이나 이사님이나 인사드리려고 하다가 유리를 어쩜 그렇게 깨끗하게 닦으시는 거예요. 아프네. 방송국 유리창에 부딪히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데 이런 거 보면 정말 일반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좀 빨개졌나 했습니다. 제가 내일 올림픽 때문에 파리로 가거든요. 파리는 많이 가보셨죠? 파리 많이 갔죠. 좀 조언해 주실 거나 맛집 리스트 이런 거 혹시 없나요? 아, 맛집 리스트 드린다고 해놓고 또 깜빡했네요. 그렇죠. 이따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언해 주실 거 없습니까? 네, 맛집도 맛집인데 지금 시기가 딱 올림픽 시기여서 치안을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소매치기라든가? 최근에 또 친구가 파리 다녀왔는데 장사하시는 분들도 한층 더 과감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약간 바가지가 있을 수 있구나.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올림픽이나 이럴 때가 어떻게 보면 또 소매치기나 이런 분들에게도 대목이거든요. 한철 장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근데 나갈 시간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죠. 저는 이제 수영이랑 배드민턴 뭐 이런 거 하는데 수영이 아침에 시작하거든요, 보통. 수영. 아침 세션을 하고 그다음에 한 6시간, 7시간 쉬었다가 밤 세션으로 와요. 그래서 중간이 애매하게 떠 있고. 그래서 집에서는 바로 자야 되고. 그렇네요. 그 사이에 또 공부하고 하셔야 될 테니까. 그렇죠. 준비하고 그때 이제 프렌치 레스토랑을 좀 가야 되기 때문에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밥은 먹어야죠. 리스트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침착맨이랑 같이 가니까. 침착맨도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요. 지영 씨 앞으로 온 문자 9009님. 브이로그 보니까 냉장고에 먹을 게 요거트밖에 없던데. 요거트가 주식이에요? 요리를 잘 안 하시다 봐요. 그나마 잘하는 요리는 무엇인가요? 요거트밖에 없는 냉장고. 그쵸, 그쵸. 잘 보셨네요. 요리를 제가 그러니까 한두 끼 먹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보내잖아요. 집에 뭔가 음식물을 사놓으면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음수 줄이기. 음수 줄이기. 변명을 해보자면 그렇고 요리 못합니다. 요아 땡 분점인 줄 알았다고 하신 분이. 제가 요거트도 이렇게 몇 개 있어요, 수십 개. 제일 잘하는 요리가 뭐예요? 제일 잘하는 요리요? 나 뭐 잘하지? 저 샐러드 잘해요. 샐러드요? 샐러드는 에피타이저잖아요, 그쵸? 옮겨 담기 잘합니다. 아, 배달 오면? 뭐 이렇게 메인 DC급으로 할 수 있는 뭐 간단한 거라도 없습니까? 간단한 거? 저 근데 좀 원시인 식단 많이 먹어서. 원시인 식단? 그러니까 그냥 조리를 엄청 많이 하고 양념을 잘 안 하고 고기 굽고. 그대로? 아, 그런 식으로 많이 먹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건강식이죠? 그쵸, 일부러 그렇게 집에서라도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죠. 예. 얼굴만 봐도 배부르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맞나요? 어, 그런가 보다. 어, 거울 보면서 어, 나 배불러. 이러나요? 어, 솔직하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무슨 소리 뭐냐고. 좋아하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아, 좋아했다. 어떡하냐. 그래요. 네. 2099님, 배텐 김지영 씨 보고 팬이 된 여자 배텐너입니다. 조곤조곤 말을 계속 잘하시던데 연인과 데이트할 때도 말이 많은 편인가요? 연인과는 무슨 대화를 나누세요? 싸울 때는 어떤 스타일인가요? 저는 연인과 데이트할 때도 말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진짜 쫑알쫑알 계속 말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보통 무슨 대화를 뭐 나눕니까? 다들 뭔 얘기하시죠? 저는 뭐 기억이 안 나네요. 음, 뭐 이런 거 선택 같은 거 시키나요? 선택이요? 어, 그거야 나야. 아이, 그런. 그러진 않죠. 사망 질문. 그런 건 안 하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대화, 그냥 계속 말해요, 저. 오, 그런 식으로. 케이크 먹었다 이러면 케이크 먹었는데 크림치즈는 어땠고. 그런 식으로. 타르트도 어땠다, 맛이 이렇다.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뭐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피곤한 연애만 하셨나 봐요. 아니, 그냥 일반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 경험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말이 좀 빨라지셨어요. 저는 채팅창을 보면서 하는 거고요. 네, 전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자,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시작할 건데 김지영 씨가 코너 진행 방법 소개해 주세요. 네, 결정하기 힘든 자잘한 고민들을 저와 베디가 합을 맞춰 결정해드릴 건데요. 방송이 끝날 때까지 저와 베디에 맞는 숫자를 셀 겁니다. 의견 맞은 숫자가 많으면 맞데이가 되면서 패스, 그리고 의견 다른 숫자가 많으면 안 맞데이가 되고 정립이 되고요. 안 맞데이가 3주 연속 계속되면 청취자 추천, 요즘 유행하는 쇼폼 영상 찍기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현재 안 맞데이 1주가 정립된 상황이고요. 오늘 대강 결정 주제는 겪고 싶지 않은 최악의 상황 결정입니다. 마음껏 상상해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주제 발표하면서 예시로 들었던 게 아침에 지각한 상황에서 하나를 포기한다. 이 안 닦기 대 머리 안 감기. 뭘 선택하시겠어요? 이것도 하나, 둘, 셋인가 아니면 저만 선택하면 되나요? 그래요. 본인만 선택하신다면. 저 무조건 이 안 닦기. 무조건 이 안 닦기. 아, 아, 아니다. 포기하는 거죠. 잠깐만요. 뭔 소리야. 칫솔 던져버리고? 치약 던져버리고? 너무 싫어. 잘못 선택했어요. 그리고 막... 번복은 무조건 이 안 닦기. 번복할게요. 이를 닦고, 머리를 안 감고 간다? 머리를 포기하고 이를 닦을 것 같아요. 오늘 프레젠테이션 있어요. 사장님 프레젠테이션 있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그런 날이에요. 그러면 이 안 닦기 선택할 거예요? 머리 안 감기 선택할 거예요? 요즘 그런 거 해도 모자 쓰고 하시니까. 누가 프레젠테이션을 모자 쓰고 해요? 사장님 프레젠테이션인데. 제가, 아니 근데 봐봐요. 이를 안 닦으면 이렇게 얘기할 때 구치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머리를 안 감는다고 누가 제 머리에 와서 킁킁거리진 않잖아요.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본인이 너무나 합리적이라 그래. 그래요. 그래요. 오늘 모자 쓰고 계신데. 오늘 혹시 머리 안 감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니에요. 오늘 감았는데 운동하고 좀 씻기 귀찮아가지고. 그럼 안 감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침에 감았어요. 아, 오늘은 감았지만. 어, 감았어요. 조금 전에 운동을 한 이후에는 그냥 왔다. 운동하고 머리가 조금 곤란해져 있길래 모자를 푹 눌러 썼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내 차 조수석에 탄 친구가 끈적끈적한 콜라 쏟기 대 냄새나는 우유 쏟기. 콜라는 제로 콜라 아니고 그냥 설탕 잔뜩 있는 그냥 콜라. 진짜 둘 다 너무 싫은데 선택해야 한다면 끈적끈적한 콜라 쏟기가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그나마? 네. 견딜만하다? 아, 우유는 진짜 발효되잖아요. 우유 꾸럭내가 있죠? 꾸럭내 나잖아요. 진짜 치즈 될 거 아니에요. 참을 수 없어. 안 돼, 안 돼요. 그렇죠. 내 차에 그 뭐랄까 통풍 시트라면 구멍도 뻥뻥뻥 뚫려 있는데 그 사이로 우유가 스며들어서 바로가 될 거 아닙니까? 정말 그건 상해버립니다. 상상하기 싫네요, 정말. 블루 치즈. 자, 그리고 라면을 끓였는데 한강물 라면 대 쫄아붙은 라면.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쫄아붙은 라면을 택하겠습니다. 그걸 먹겠다? 네. 아, 왜요? 저는 늘 짠 걸 차라리 선호하지. 밍밍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 그렇군요. 저는 라면은 국물이어서. 아, 진짜요? 네. 그래도 차라리 한강물 라면이. 씀씀해도요? 네, 씀씀해도. 아, 진짜요? 어, 이건 평양에서 먹는 건가 보다. 평양 라면이다, 이런 생각으로. 오, 신기하다. 그리고 쫄아붙은 라면. 저는 쫄아붙은 라면은 심지어 좀 불기도 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긴 하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한강물 라면이 돼야 밥을 막으러 갈 수 있죠, 그리고. 아, 탄수에 탄수를 더해서. 야무지게 드시는군요. 밥 안 말아먹어요? 밥 안 말아먹죠. 어, 그래요? 오, 대단하시네요. 엄청난 통제력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결정이 필요한 사연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자, 아이디가 마음에 드네요. 배성재 딸기코님. 장마철 최대 강수량을 찍을 정도로 폭우가 오는 날 운전하기. 아니면 대설특보가 내려진 폭설 내리는 날 운전하기. 어떤 상황에 운전하는 게 더 싫으세요? 폭우 아니면 폭설. 어, 폭우냐 폭설이냐. 아, 이거. 운전 되게 잘 하시나요? 저는 운전 그래도 잘합니다. 잘하는 편이에요? 주차도 별로 어렵지 않고? 네, 꽤 오래 했으니까. 꽤 오래 했기 때문에. 자, 폭우 오는 날 운전이냐? 아니면 대설특보 폭설 때 운전이냐? 하나, 둘, 셋. 폭우. 폭설. 에? 아, 폭설. 뭐야? 아, 싫은 거니까, 그죠? 싫은 거. 싫은 건 폭설이죠. 이거는 근데 운전해보신 분들이면 사실 무조건 폭설이 더 힘든 거를 아실 것 같아요. 폭우는 나름 즐기는 느낌도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침수만 안 된다면. 아, 적당할 때. 그 정도로 홍수만 나지 않는다면. 그치, 그치. 그 정도 차도 오늘 좀 샤워를 해야지. 뭐 이런 느낌도 있고. 빗길 드라이브 하는 기분도 있고. 과속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폭우가 이제 차창을 때리는 은근. 기분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맞아. 자, 그리고 이제 폭설은 눈에 미끄러져 본 적 있으세요? 눈에. 운전하다가? 제가 사실 아직까지 폭설일 때 운전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예전에 아빠가 운전하고 제가 뒤에 타 있었는데 엄청난 폭설이 왔을 때가 있었어요. 차들이 다 미끄러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거 정말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었죠. 눈이 오면 사실 차 안 갖고 나가는 게 훨씬 낫고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낫고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바퀴가 막 헛돌거나 미끄러지거나 언덕에서 막 제동 안 되고 이러면 그거는 공포입니다.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전 너무 많이 겪어봐가지고. 아, 진짜요?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데 거기 눈이 쌓여 있어서 안 올라가요, 차가. 그렝 하면서 안 올라가길 때도 있고. 길에서 이제 미끄러져가지고 다른 차에 부딪히는 적도 있고. 아, 진짜요? 네. 뭐 세게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미끄러져서 아예 통제가 안 될 때는 이제 견딜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뭐 사실 폭우도 쉽지는 않지만. 그렇죠. 폭우도 그 비에 반사돼서 차선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사실 힘들지만 폭설은. 그것도 반사되는 그 중앙분리대 그거 약간 성분을 뭘 더 함유해야 되는데 안에서 반사가 덜 되는 거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빠르게 2940님 거 들어주세요 얘기가 길어졌다 여름밤 자려고 누웠을 때 더 괴로운 상황을 골라주세요 내 방 창문에 딱 달라붙은 매미 소리 듣기 어디 있는지 모를 모기와 사투하기 매미는 쫓아내려고 창문을 쳐도 쳐도 자꾸 창문에 딱 달라붙는 상황이고요 모기는 잠에 들려고 할 때 자꾸 귀에서 위잉 소리가 들립니다 매미 소리 아니면 모기 소리 더 싫은 거 창밖에 매미가 한 100마리 있는 거 예? 목소리 나는 거랑 귓가에 한 마리 왜 이렇게 잘 따라오세요? 김동연 대 김종국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김동연 대 김종국 아닙니다 근데 매미 100마리로 늘어난 거예요? 밸런스 차원에서 매미냐 목이냐 뭐가 더 괴롭습니까? 하나 둘 셋 목이 매미 매미가 더 싫어요? 아니 저 지금 100마리로 상상하니까 소름 돋았어요 너무 싫어요 그래요? 저는 당연히 귓가에 목이는 진짜 아예 잠을 못 자게 하니까 근데 이거 잡아서 죽일 수는 있으니까 근데 이제 못 잡게 잘 도망다니죠 걔네가 야무지게 잘 도망다니죠 그렇죠 근데 매미 100마리는 지금 100마리라서 그런가? 100마리라서 그런가? 10마리 10마리 10마리여도 좀 매미가 더 싫긴 해요 그래요? 그렇게 시끄러운 게 싫어요? 그 사실이 너무 징그러워요 아 근데 그냥 매미 말고 중국매이가 싫은 거죠? 중국매미? 빨간 거? 10마리까지 디테일하게 구별하면 아 그냥 매미 자체가 중국매미 너무 싫긴 하죠 너무 싫어요 아 매미가 생각보다 좀 징그럽게 느껴지시는군요 네 징그럽죠 아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워낙 매미를 많이 잡고 살아가지고 진짜요? 뭔가 친근한 느낌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러면 2부에 돌아와서 또 대강 결정해드리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화요 게스트 김지영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겪고 싶지 않은 최악의 상황 결정입니다 아 김지영씨가 매미를 꽤 징그러워 하시는군요 아까 채팅창에 어떤 분이 매미 김치도 나왔다고 하니까 경악하셨어요 진짜 경악했어요 매미 김치요? 매미 김치랑 메뚜기 튀김 중에 하나 골라 먹어야 된다면? 아 진짜 싫어 벌레를 굉장히 싫어하는군요 아 근데 둘 중에 하나 고르면 튀김이 나을 것 같아요 아 튀김 먹겠다 네 그렇군요 그래요 네 모기를 그래서 크기가 크지 않으니까 별로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피 빨리고 말지 뭐 저 좀 곤충의 크기에 비례하게 징그러워하는 것 같아서 모기는 너무 싫긴 하지만 그래도 작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잡아 죽이면 된다고 아까 광고 나갈 때 모기는 죽여버리면 되죠 이제 무섭게 얘기하더라고요 모기는 잡아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자 대강 결정 사연 그러면 다음 코 소개해 주세요 네 딸기잼님 쩝쩝박사 두부는 김치, 단무지, 깍두기 등등 반찬을 꼭 곁들여 먹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제일 별로인가요? 단무지 없이 짜장면 먹기, 김치 없이 라면 먹기, 아니면 깍두기 없이 국밥 먹기 세 가지 와 셋 다 좀 어이가 없네요 너무 아쉽다 어이가 없네요 왜 이런 상황을 만들까 누구의 상상이죠 인원? 지옥도가 따로 없네요 그죠? 너무 아쉽다 그렇군요 좋아요 단무지 없이 짜장면, 김치 없이 라면, 깍두기 없이 국밥 밸런스가 어렵네요 진짜 어려워요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게 제일 최악인가요? 자 하나 정하셨어요? 정했어요 정했어요? 순위도 정했습니까? 잠시만요 정했어요 방금 정했어요 참고로 딴 걸 대신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진짜 그대로 그렇죠? 단무지 없으니까 치킨 무 먹으면 되죠 뭐 이런 거 안 돼요 음 양파 먹으면 되지 이런 거 안 돼요 순정으로 갑니다 네 그냥 그것만 먹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김치 없이 국밥 먹기 어우 또 엄청 세게 안 맞았다 아 깍두기 없이 국밥 먹기여서 싫어요? 네 오 전 무조건 이게 1순위고 그래요? 그 다음이 김치 없이 라면 먹기고 세 번째가 단무지 없이 짜장면 먹기 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짜장면만 먹는 거예요 먹을 수 있죠? 탕수육 깐풍기 뭐 이런 거 난자완스 이런 거 안 됩니다 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쉽지만 한 20% 아쉽고 김치 없이 라면 먹기는 한 40% 아쉽고 깍두기 없이 국밥 먹기는 80% 아쉬워요 오 그래요? 네 저는 사실 좋아하는 순서로 보면 국밥이 제일 좋고 그 다음 라면 그 다음이 짜장면인데 깍두기 없이도 먹을 수 있을까 잘 드세요? 같은데 저는 다데기도 안 넣거든요 아 진짜요? 국밥 자체의 어떤 그 염분과 얼큰함 이런 걸로 그냥 그렇구나 저는 오히려 다른 메뉴는 라면이나 짜장면은 그 메인 메뉴와 가니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밥이랑 깍두기는 이거 두 개가 너무 메인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아 그래요? 먹는 거 나오니까 또 둘이 신나가지고 먹는 거 나오니까 약간 치열해지고 신나네요 그래 이럴 땐 되게 잘 존중해줘요 서로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영 씨가 가는 국밥 맛집 이런 데가 깍두기가 엄청 맛있나 보네요 그죠? 당연하죠 제일 중요하죠 석박지 같은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 달달한 깍두기 그런 맛있는 깍두기 있으면 사실 그거 먹으러 가는 느낌도 있어요 그럼요 그게 퀵이에요 알겠습니다 배성재 헛뚱뚱이라고 하신 분 헛뚱뚱 아니 헛뚱뚱이는 봐도 헛뚱뚱이는 뭐야? 헛뚱뚱이 이건 좀 열받네 아니 존중해주세요 헛뚱뚱이래 어이가 없네 헛돼지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 헛뚱이 헛뚱이 헛뚱뚱이 차단해드립니다 헛뚱이 긁혔어요 사실 뭐 진짜 맛있는 집으로 가면 깍두기 맛집 김치 맛집이면 그냥 공기밥 하나 그걸로만으로 먹을 수 있죠 진짜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 중요해요 자 다음요 8080님 차를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타자마자 천둥소리 같은 코를 고르며 잠을 자는 친구가 있고 옆자리에 타자마자 재질질 조잘졸잘 떠드는 친구가 있다면 누가 더 싫으세요? 자는 친구는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코를 미친듯이 골면서 자는 친구고요 떠드는 친구는 지루할 틈이 없지만 지 혼자 말하는 스타일인 친구입니다 더 싫은 옆자리 친구는 자는 친구 아니면 떠드는 친구 천둥코랑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코랑이 천둥코고리 그다음에 재잘재잘 조잘조잘 계속 떠드는 거 옆자리 친구 한 두 시간 간다고 생각해봅시다 두 시간이요? 두 시간 고속도로까지 해가지고 두 시간 두 시간 정도를 갑니다 받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 친구랑 나만 있습니다 독대요 독대? 강호동 대 김영철이라고 하신 분 자 그러면 코고는 친구 대 떠드는 친구 뭐가 더 싫은 거냐 싫은 거 하나 둘 셋 코고는 친구 왜 이렇게 안 맞아요? 안 돼 춤추면 안 되는데 안 맞았네 코고는 친구가 더 싫어요? 네 잘못 선택했다 왜요? 잘못 선택했는데 번복 안 돼요? 더 싫은 게 떠드는 게 싫은 거예요? 네 아 근데 거꾸로 생각했구나 네 아 코고는 건 좀 견딜만 하다? 견딜만 해요 잘못 말했어요 딩동댕입니다 승무원 시절에 이제 막 룸메이트 같은 같이 해외 나갔을 때 있지 않습니까? 있죠 있죠 코고는 분도 계신가요? 있죠 그럼요 있어요? 그게 피곤하면은 피곤하니까 그럴 수 있죠 천둥 소리는 안 나죠 그래도 그렇게 우렁찬 분은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아 막 조질조질 거리면은 미안하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하기가 음 근데 만약에 코를 걸어 그럼 사실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니까 살짝 툭 치면 멈추잖아요 쳐요? 코 돌면? 네 사무장님이랑 같이 방 쓰는데 사무장님 코 걸면 쳐요? 그건 아니고 네 그렇진 않습니다 아 때려버리는구나 아 때리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와! 하면 살짝 멈추니까 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실 코고는 사람 토큰들이면 조금 시간 지나면 다시 걸어요 네 그것도 맞아요 두 시간이니까 뭐 강도를 아주 살짝씩 조절을 하면서 하면은 멈출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런 걸로 저는 오히려 그냥 그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 교육을 받던 그 학창시절 네 그럴 때 이제 의무교육 시절에 온오프 기능이 생겼어요 귀에 음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와 오프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딱 꺼놓으면 그냥 무슨 소리 뭐라고 말하든지 그냥 안 들으면 돼요 진짜요? 근데 코고리는 오히려 거슬려요 아 이게... 이게 반복되는 패턴으로 뭔가 아 규칙적인 소음 이러면 이게 뭔가 말하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자연의 소리잖아요 하하 자연의 소리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면 잘 안 듣습니다 더 거슬리는거에요? 네 못 듣겠습니다 그럼 조잘조잘거리는 친구를 그냥 무시하시는 거예요? 음 아니 뭐 가끔 들어주고 가끔 대꾸해주고 귀에 걸리는 훅이 되는 단어가 있으면 어! 그렇구나 그리고 또 운전 와 그렇구나 아주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인성보소라고 하시면 있고 인성보소 그래 코골면 넥슬라이스를 한다 이거죠? 지영씨도는? 살짝살짝 안타깝게도 그 카운트는 일단 안 맞는 걸로 했대요 제작진이 자 그러면 다음 네 소시미님이 보내주셨어요 화난 거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왜 화나는 애인지 절대 말 안하고 혼자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애인 혹은 화나는 상황이 생기자마자 막 소리 지르고 극대노하는 애인 누가 더 싫으세요? 말 안하는 애인 아니면 극대노하는 애인 아찔하다 아 나 화 안 났어 이러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운돼 있고 막 하루 종일 연락 없고 이래요 혼자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그러고 그거 말고 이제 소리 지르고 극대노한다 소리는 진짜 어느 정도로 지를까요? 네? 너무 지나간 사람이 다 쳐다볼 정도는 아니고 조금 이제 언성을 높이는 정도 아 왜 그러고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요? 그렇죠 계속 바로 화나자마자 바로 자 보고 있습니다 말 안하는 애인 극대노하는 애인 더 싫은 거 뭐가 더 싫습니까 하나 둘 셋 극대노 사실 네 너무 싫긴 하겠지만 음 전 말을 안하는 거는 정말 갑갑하더라구요 오 너무 힘들 거 같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이제 화내고 막 분노 조절이 안되고 이러면 너무 무섭잖아요 어 그쵸 근데 아까 약간 아 왜 그러는 거야 정도라고 혹시 겪어본 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없긴 해요 어 나한테 함부로 극대노하는 남자는 없었다 그거는 어 없지 않을까요 당연히? 아닌가? 오 있을 수 없다 음 본인이 극대노한 적 있습니까? 반대로? 아 근데 저 화나면 응 생각보다 차분해서 응 막 이렇게 언성을 높이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 그러지도 않아요 얘기 잘해요 어 조곤조곤? 컴플레인하듯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했어? 뭐 오 그러게요 오 차분하게 죽은 전수호씨가 보시면 있고 아 차갑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구나 약간 냉하게 그런 거 같아요 어 그러면 형벌을 며칠 줘요? 형벌? 네 뭔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형벌 아니 아니죠 형벌 대화로 풀죠 대화를 해서 풀어요? 그쵸 그쵸 어 근데 이제 그쪽에서 원하는 답이 안 나올 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어? 했는데 저쪽에서 이제 대답을 한답시고 보통 미국으로 더 빠지지 않습니까? 하하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요? 계속 밀어요? 벼랑으로? 계속 밀어서 더 깊이가 더 깊이가 갈등이 심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그래도 하루 만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음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하 자 채팅창에 극대 노하는 애인이라도 있었으면 이라고 하신 분이 하하 안 돼요 그런 애인은 안 돼요 그쵸 어 저는 극대 노 오히려 그리고 말 안하고 약간 그 인터벌이 있으면 응 생각할 시간이 좀 주어지고 오히려 그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한 사람은 아하 저는 나름 현명한 방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 내가 괜히 화를 냈다가 응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을 할 바에는 나중에 차라리 약간 쿨링 시간을 갖고 시간이 지나면 은근히 자연치유되는 부분도 좀 있어가지고 오 자연치유가 서로 조금 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음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게 더 좋겠네요 네 좀 더 심화돼서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게 훨씬 낫습니다 쿨링 브레이크 쿨링 브레이크 축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 네 개를 안 맞았어요 벌써 네 댓글에 저 형은 이로는 박사야라고 그걸 왜 읽으시죠 읽고 싶었어요 네 저 형 연애고수인 척 뭐냐고 하시면 배성재 문학이라고 하시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론 전문가에요 실습도 전문가입니다 네 다음은요 네 다음이요 익명 2이님 나이가 들면서 경조사에 참석할 때가 많은데요 경조사비 고민하다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 결혼식이라 칩시다 첫 번째 경조사비를 넣은 줄 알았는데 빈 봉투를 냈을 때 아니면 두 번째 한자를 못 읽어서 추기봉투 대신 조이봉투에 냈을 때 돈을 아예 안 내는 거 아니면 조이봉투에 내는 거 어떤 게 더 최악일까요 아 돈을 안 내기 대 이게 조이 부위 뭐 이렇게 써있는데 한자가 좀 약하면 사실 생길 수 있는 헷갈릴 수도 있고 또 같은 데 보통 봉투를 보관하다 보면 분위기는 다르지만 그쵸 그리고 부위도 금색으로 써있는 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저거 진짜요 아닌가? 내가 잘못 낸다 그럼? 실제 사례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혹시 금색으로 금색? 금색은 다 축화촉이었는데 장례식장 가서 다 그거 내고 있었나 내가 감동실러워 감동실러워 잡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사페 성지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그러면 어 돈 안 내기냐 조이봉투에 내는 거냐 뭐가 더 싫으냐 예 하나 둘 셋 돈 안 내기 아 맞았네요 예 왜 빈 봉투를 고르셨어요? 어 돈을 안 내면 진짜 애매해질 것 같고 음 봉투를 잘못 냈다 하더라도 사실 봉투를 하나하나 일일이 엄청 유심히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알기론 그 시스템이 이제 받는 분이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분들 중에 뭐 그분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이제 따로 봉투에다가 이제 쓰거든요 오 이름이랑 번호랑 액수 뭐 이런 것들 써서 따로 봉투를 보관해서 장부에다가 이제 써놓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혼주나 뭐 이제 뭐 부위가 있으신 분들이 받으셔가지고 아 아 예 상주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엑셀로 정리할 때도 있고 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봉투를 나중에 보긴 볼 수도 있습니다 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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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이제 뭐 그냥 장부만 볼 수도 있고 근데 요즘은 봉투에다가 이제 뭐 드립을 써두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네 뭐라고 썼나 이제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또 맞죠 음 3374님 저 빈 봉투 받아봤어요 웃겼답니다 받는 입장에서 조이 봉투가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음 아 그런가요? 그래 이게 또 진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근데 빈 봉투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그 당사자한테 그니까요 어떻게 말해 너 너 빈 봉투 냈더라? 이걸 어떻게 얘기해요? 그쵸 절대 얘기 못해요 그니까 얘기를 못하고 묻히니까 저는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니까요 네 내가 만약에 빈 봉투를 실수로 냈으면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네 마치 무슨 빈 찬합처럼 맞아 맞아 무슨 결투 신청 너와 이제 손절이야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볼 수 있잖아요 나의 잘못을 정정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윤성화님 봉투 겉은 이름만 보고 안에 돈만 보면 글자 안 읽습니다 그런가? 제가 너무 상상했네요 그래 최현승님 봉투 안 봐요 돈 액수만 봅니다 남동현님 조이 봉투 받는 사람도 모릅니다 받는 사람도 조이 봉투인지 모른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 맞고 네 개 안 맞았고 다음은요 다음 2842님 친한 친구 중에 신체 팔다리가 지나치게 가느다란 학다리남과 어깨가 ㅅ자 모양으로 쳐져서 어깨가 더 좁아보이는 어종남이 있습니다 학다리남과 어종남 둘 중 누가 더 별로인가요? 둘은 서로 자기가 낫다고 합니다 음 어 근데 이거 다른 사람 신체로 선택해도 되나? 아니 그냥 뭐 이제 가상이니까 가상으로 제가 보니 2842님이 학다리 아니면 어종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랑 이제 다투다가 보내신 거예요 실제 사연이네요 이건 뭐가 더 싫은 것이냐 학다리남 아니면 어종남 학다리라는 게 너무 길다는 느낌보다 가늘은 거예요 그냥 가는 거 꼭 키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가요? 키가 작은데 다리만 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일반적으로 누가 더 별로입니까? 채팅창에 그냥 정용국이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 하나 둘 셋! 학다리남 어종남 아 진짜 어깨좁은 거 싫어하시는구나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근데 왜 학다리남을 고르셨어요? 다리는 좀 굵어야 이게 좀 건강에 좋지 않을까요? 어깨좁다고 뭐 건강에 문제 생기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진짜 지나치게 관상용으로 선택해서 관상용으로? 어.. 확정하는 거예요? 어종남 너무 배기 싫다? 아니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건강에 측면에서 접근하면 그렇겠네요 그렇죠 채팅창에 지가 하체비만이라고 학다리만 골랐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2842님과 송재님의 대결이네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전수호씨 어좋은 아니었구나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그러면 다섯개는 안 맞았습니다 다음은요 좋아요 이주민님 하루종일 노래 부르는데 음치인 옆집 하루종일 춤춘다고 바닥을 쿵쿵 밟는 윗집 새로 이사간 아파트에서 먼저 항의하러 갈 곳은 어디인가요? 옆집 아니면 윗집 지옥인데요 이거 노래 잘 불러도 싫겠다 옆집 그러니까 옆에서 막 성악가여도 성악가여도 그것도 싫은데 음치야 심지어 막 생목잡고 음정 다 틀리고 다구름소리처럼 진짜 그렇죠 그거 아니면 하루종일 춤춘다고 바닥을 쿵쿵 밟는 윗집 하아 이건 지옥이네요 이거 진짜 네 그렇네요 옆집 윗집 어디로 먼저 항의하러 갈까요? 하나 둘 셋 옆집 어? 아 옆집? 윗집? 윗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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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쿵쿵거리는게 생각보다 노래보다 더 시끄럽다고 해야되나? 전체가 공간 전체가 약간 울리는 느낌이라고 해야될까요? 그런 느낌이라 더 싫을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왜 옆집이에요? 옆집에다가 일단 뭐 고함 항아리 같은거 선물 좀 빨리 하고 그러면 이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아 좀 더 빠르게 해결이 된다? 윗집은 해결이 안될 것 같은데 항의를 해도 어 그럼 그냥 듣고 사실 거예요? 그쵸 아 이사가 2년 남았구나 이제 진짜요? 오늘부터 이사 바로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음 해결이 안되지 않나요? 어 그래도 근데 층간소음 슬리퍼 이런거 신으면 훨씬 나아지니까 아 슬리퍼를 선물하고 슬리퍼 신고 춤추세요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슬리퍼 그냥 하나 제가 사서 드리면서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말씀드릴 것 같아요 요즘 층간소음이 진짜 보통이 아니죠 이거 정말 큰 문제잖아요 아프트 만드는 회사들이 문제인거죠 사실 그것도 그렇습니다 입주민들이 있다 자 시간이 없긴 하지만 하나만 더 오 시간이 볼 수 없나요? 네 이주민님 진짜 시간 빨리 간다 이주민님이요? 네 비온다님 주말에 꼭 외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더 싫은 상황을 골라주세요 시골 부모님 댁 가서 떼약뼈 아래서 하루종일 농사 일하기 아니면 주말에 회사 나가서 불편한 상사와 일하기 음 외출을 꼭 해야되는데 더 싫은 상황 몸이 힘드냐 마음이 힘드냐 이거죠 시골 농활이냐 아니면 주말에 회사 나가서 불편한 상사와 일하는 것이냐 자 하나 뭐가 더 싫으냐 하나 둘 셋 시골 진짜 생각의 구조가 아예 다르구나 떼약뼈 아래서 농활하고 싶으세요? 이 더위에? 저는 사실 괜찮아요? 즐길 것 같아요 아 즐길 것 같아요? 네 좋아해요 그런 거 오 페륜성재라고 하신 분이요 페륜성재? 그러게요 좀 그렇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싫으세요 밖에서 주말에 회사 나가서 불편한 상사와 일한다? 뭐 그렇게까지 실을 수 있을까요? 에어컨도 일단 돌아가고 어 그리고 뭐 그쪽도 불편하게 만들어주면 와 하하하하 부모님은 불편하게 만들어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구나 그렇죠 음 자 2개 맞고 7개 안 맞았습니다 네 정말 안 맞네요 그러니까요 광고 듣겠습니다 패성재 10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오늘은 굉장히 안 맞았습니다 어 7개는 안 맞았고 2개 맞은 게 신기하죠 네 안맞 때 2주차 돼서 3주차 결정전은 파리올림픽 다녀와서 함께 해보도록 하죠 아 또 네 시험에 들었네요 찍고 싶은 릴스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 네 쇼폼 하하 자 저는 내일 떠나고요 다음 주 스페셜 DJ 이무일 씨와 함께할 주제는 연애입니다 김지영 씨와 이무일 씨의 연애 스타일이 잘 맞을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자 끝인사 부탁드려요 네 그러면 어 끝곡 소개해드릴게요 끝곡은 솔비의 먼데이 디스코입니다 그럼 여러분 소등할게요 야한 꿈 꾸세요